목말랐어? 애기고? 목말랐구나 아유 이뻐라 다리 왜이렇게 귀여운건데 밟아 아 발달래 오우 맛있어 오 이런 말 처음이야 어어?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야 할머니도 주시는데? 컴퓨터 그럼 제가 다시 오고 빨리 갖고 해 근데 잖는가 지금 날씨에 이렇게 아하하하하 하하핳 컴퓨터를 잡는 웅 아빠 얼굴을 다녀와 보도가 기 Aunt 응 아빠 얼굴을 Зд나 아빠가 눈에 띄는 올림 아빠가 눈에 띄는 장난은 겨울 인생 하하하 어이구! 그렇게 했으니까 아빠 얼굴이 보이네? 어이구 신기해 우아 잘 살아 우아야 승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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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겠지? 뭐해줘 나도 뭐해줘 엄마랑 저한테 자중봐도 됐다 외로움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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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왔는데 곰곰이나 낮잠을 앉아서 나갑떨려고요 공공, 나갔다 오자, 애기고 공공이 나오고 싶어? 응? 에이, 삽박할 세상이 궁금해 응? 잠들었어 아휴, 피곤했구나 오늘 낮잠오면 아침에 밖에 못 자서 오늘 원래 이유식을 만드는 날인데 엄마, 아빠랑 마실 갔다 오느라고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식판이 있을 수도 없고 아, 분유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응? 응? 잘 잤어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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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유식을 사러 왔습니다 11개월이라 그런가 짐밥 형태로 질감이 바뀌었어요 아휴, 집에 가지갈 거야, 이거 아휴, 집에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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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respondents 아휴, 집에 가 아휴, 집에 가 아휴, 집에 가 뼈 뿅 뿅 네 호두는 무슨 맛이야? 호두는 무슨 맛이에요? 메모 먹어봐 레몬 먹어봐 아진아 어때? 아진아 어때? 어? 아진아 어때? 아진아 어때? 아진아 어때? 아진아 어때? 아진아 어디가 와? 생일을 할 거만 못 주고 내논만 주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시원하다 안녕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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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잘 먹네? 마을 사는다 단무지 꿈에 certe 스쿠키 마을 사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밤에 날 수는 래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sunlight을 주셔도 되기 때문를 바라보는 중 빛나는 스마트 공기 하이라니가 잘 누고 있었어? 아이고 이뻐라 밥 먹자 이제 고생했어요! 배고팠지?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할머니야 잘 놀고 있었어? 애기야? 아유 예뻐라 어우 잘 먹네 오늘 대한일이 없네 남편이 잊지않고 이렇게 또 제작을 했네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름까지 새겨둔지 이거 아까워서 마카롱 먹겠어요? 하지만 맛있게 먹겠죠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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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러서 준비하는 거에요? 엄마랑 귀지갓뼈 갔다오자 안녕하세요? 네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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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di 어디가 고구마 그때보다 좀 많이 큰 것 같다 올라가는다 좀 다른데 저만이 큰 것 같은데? 뭐하는데? 오 잘하네 오? 와보세요 아 공검에 어딨지? 엄마 공검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공검에 어딨지? 여기 있네 슈욱 내려가고 싶어 옳지 어디 가세요? 어디 가? 여기 있었네 이거 해볼까요? 이거 돌려봐 옳지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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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방 되게 엄청 오랜만에 사봐요 부츠를 샀습니다. 우아 고구마 테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 영상을 전달하셨고 감사합니다 생크림도 처음 먹어보다 여전히 dona 생일 야단 김치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